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비밀회담을 한 뒤에 통역관의 메모를 찢기도 했고 아무 말도 뺏기도 했고 아무 말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빅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 벽사키를 위한 비상사태 선포는 없다고 다시 확인하면서 연방정부 폐쇄는 민주당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경수비보다 정치적 게임이라는 걸 알아가는 국민이 늘어납니다. 멕시코 벽사키가 일부 백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종차별적 분열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소수 인종이 늘어납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른 지난해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늘어났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파웨이 회사 CEO를 미국 요청으로 캐나다가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 교사들이 30년 만에 처음 파업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파업을 하면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그럴 수 있느냐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는 교사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 뉴스를 수십 년 동안 보도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나는 결코 I never worked for Russia. 나는 결코 단연코 러시아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날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제 밤만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아주 큰 리포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먼저 뉴욕타임스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나서 연방수사국이 사실은 캠페인 때부터 좀 이건 심하다 심하다 하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그러건 모르고 그러건 러시아의 에이전트로 뭐 그렇게 꼭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대통령의 편인 팍스 뉴스에 전화를 걸어서 팍스 뉴스가 어제가 이제 주말이었잖아요. 하니까 뭐 션헨이티 같은 사람은 없었고 다른 주말 앵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답변을 할 때 대통령이 나는 러시아 에이전트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팍스에 전화를 걸어서 아주 길게 본인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듣고 나서 백악관의 참모진들이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러시아의 에이전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비가 내리지만 워싱턴 DC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여있는 그런 백악관에서 뉴 올리언스로 이제 농부들을 위한 어떤 큰 컨벤션입니다. 백회제대는 그곳으로 가기 전에 역시 그 공군기 앞에서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아침에야 어제 팍스에서 하지 않았던 I never worked for Russia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자들이니까 더 잘 알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팍 호흡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가짜다, 페이크 뉴스다, 가짜다, 호흡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홀, 팻, 아주 정말 튼튼하게 살이 찐 가짜 뉴스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FBI, 연방수사국 내부 사람들을 해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의 앵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팍스의 앵커가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리라고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러시아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답변이 내가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인, 모욕적인, 인설팅 질문이고 그 뉴욕타임즈 기사도 가장 인설팅한 기사다. 기사를 읽으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일했는가, 일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Never worked for Russia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워싱턴포스트가 하나는 기사에서 또 하나는 이제 맥스 부트라는 북한에 관해서도 자주 글을 쓰는 이 사람이 러시아인 개입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자산일, 러시아를 위해서 일한다는 18가지 증거라는 컬럼을 썼거든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결국은 러시아의 에이전트가 아니었, 스파이가 아니었으면 비슷한 일 정도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뉴 올리언스로 가고 있는데 쓰이는 방송이 또 후속 취재를 해서 뉴욕타임즈의 보도요. FBI가 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트랜스크립을 입수를 한 겁니다. FBI에도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FBI가 물론 이제 국내 파트고 CIA가 해외 파트인데 FBI가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 범죄, 아주 그 센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만 미국 내에 이 같은 다른 나라들과 어떠한 미국에 해를 주는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파트는 FBI가 수사를 하고 있죠. 국정원이 해외 파, 국내 파 뭐 예전에 나눠줬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FBI에도 여러 변호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제너럴 카운설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한 게 대통령이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만 FBI는 최악의 시나리오나 최상의 시나리오를 갖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FBI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또 다른 변호사가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해고시킨 리사 페이지요. 또 다른 FBI 사람과 연관이 있고 내연의 관계를 맺었던 리사 페이지도 하원과의 증언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정부 편에서 일하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이고 위헌이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CNN 방송이 트랜스크립 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는 FBI가 조사를 했었다는 것은 있는데 그 이 특별검사가 뒤에 임명됐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이 문제까지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까지는 뉴욕타임스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히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시키고 나서 다음 날 대통령 집무실에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떠났습니다마는 주미 러시아 대사와 또 다른 두 명의 러시아인 세 명과 함께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비밀 회담을 하고 아무도 그 안에 들이지도 않고 아주 활짝 웃고 분위기 좋은 그런 그리고 내가 제임스 코미를 해고시켜버렸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안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FBI는 이게 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미 대통령 주변에서는 제임스 코미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2월 달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대충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방 법무장관을 대통령이 중간선거 다음 날 해고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프 세션스 전 연방 법무장관이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이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도 비밀리에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 빠져버리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해버렸고 그 괘씸죄가 끝까지 가다가 결국 선거 끝나고 다음 날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또 특별검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법무장관 지금 후보가 지명이 됐잖아요. 후보 지명자도 특별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일반인들이 알아야지 된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특별검사 수사가 발표가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sealed라고 하죠. 감춘다기보다 알리지 않고 국가보안상 이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이 알아야지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무척 아주 힘든 시기라고 할까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정정도 있었어요. 오늘의 미국에서 지난주에 발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본부장이었던 폴 메나포트가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결국은 러시아에게 건네려고 했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가 며칠 전에 보도하기를 푸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두 명의 러시안에게 전달했다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했다 하는 그런 혐의 아래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다음에 정정하기를 두 명의 러시안이 아니라 우클라이나인에게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 폴 메나포트는 그 선거대책본부장이 되기 전에 러시안이나 우클라이나 사람이나 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한요. 우클라이나에도 친 러시아가 있고 반 러시아가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들을 대통령을 만들려고도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곧 이제 러시아에 줬다 하는 것과 통하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전혀 정말 대통령의 주장처럼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러시아를 위해서 일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한 것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에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대통령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을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고 그래 힐러리 크린틴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준다고 하고 덜썩 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반인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뭔가 특별검사와 의회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 조약 러시아와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또 아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 하면서 다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지금 판사로 일을 하고 있는 리일 고소츠라든가 브렛 케브나우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아니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민주당의 군사위원회라든가 정보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이런 트윗도 했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지금 미국의 개솔린 값이 얼마나 싸지고 있는가. 그 개솔린 값이 싸지고 있는 것은 쉘 오일을 많이 시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건 러시아가 싫어하는 일 아니냐. 이게 어찌 내가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오일 값이 높고 낮고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리고 쉘 오일 생산 같은 것은 꼭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주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입니다마는 쉘 시추가 많이 늘어난 것은 10년 전부터 계속 시작이 돼서 지금은 그런 가스 시추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프레킹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던데요. 호라이전털 드릴링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꾸준히 돼서 이제 꽃을 피워서 많이 시추하기 때문에 꼭 대통령의 규제가 줄어든 것이 미국의 이런 쉘 가스 시추가 오일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고 또 개솔린 값도 미국에서 생산을 늘린다고 되는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마켓의 가격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라면 오케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그런 것을 생산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추가 오일 시추가 늘어나면 개솔린 값이 내려가고 그런 것은 있어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를 든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와 관계를 좋게 하면서 오일 시추를 계속 늘리고 이런 것은 미국 국내 개솔린 값 인하에 영향은 미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이제 내가 러시아를 위해서 알았던 몰랐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지는 것이 오늘 아침 대통령이 트윗을 했다 이것은 금방 지웠어요. 지웠는데 내가 그 팜 컨벤션에 오늘 그 네쉬빌 테네쉬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본인이 오늘 갈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자들과 공군기 앞에서 나는 결코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는 뉴 올리언스로 가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트윗할 때는 네쉬빌 테네쉬로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됐는데 뭐 이해는 돼요. 착각을 보통 사람들도 하니까요. 지난해에 이 팜 컨벤션이 테네쉬 네쉬빌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늘 내가 어디를 가지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착각할 정도로 대통령이 굉장히 그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다 하는 게 느껴지고요. 이 상황에서 왜 이 팜 컨벤션에 가느냐. 중국과 그렇게 무역 전쟁을 치러도 아직까지는 농토가 기반인 시골 지역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대단히 높거든요. 본인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이 지지층을 확 묶어두고 싶은 거죠. 지난해에 99년째 되는 그 팜 컨벤션에 가서 올해가 100회째였으면 참 좋을 텐데 괜찮아. 내가 내년에 다시 올게. 약속하고 지금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것이거든요. 해서 이게 대통령이 이런 작은 것도 지금 혼돈할 정도의 여러 가지를 일을 해야지 되는구나. 러시아 스캔들 등등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백악관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스트라이크하는 그 옵션에 대해서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단이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었다는 게 오늘 그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에이전트로 일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까지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자꾸만 코너에 몰리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 안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칼날이 들이대지진 않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와서 점점 코너에 몰린다면 이란 사태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북한 카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북한과 제2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까지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막 조여들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 나라의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정치환경 수사환경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죠. 잠시 뒤에는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분위기 바꿔서 비상사태 선포는 안 하겠다. 멕시코 벽 쌌기 때문에 라고 오늘도 거듭 발표를 했는데 이 이슈는 참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이고 그 사이에 라틴어는 아니지만 히스패닉계는 아니지만 다른 소수 인종들은 또 이 이슈를 그분들의 자녀분을 위해서 조금 넓게 길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말 수십만 명 학생들이 있는 교육구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교육구 교사들이 파업을 해서 그래도 뭐 부모님들 학교는 보내셨어야 됐고요. 또 연방정부도 파업이 아니지만 지금 폐쇄됐습니다. LA통합교육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24일째니까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비상사태는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이유를 당연히 여기에 고소가 되고 이런 등등이 있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내가 연방정부에 벽 쌓는 것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충분히 할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거 민주당이 계속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을 하고 멕시코 벽 쌓는 비용을 주면 풀어지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대통령이 민주당이 국경 안전 지켜야지 된다 하면서 이 국경 안전을 위해서 이제 벽 쌓는 비용을 예산 안에 포함시키면 된다 하는 간단한 문제라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협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사실은 공화당 보수 중에 보수의 어떤 앞장서서 일하는 선도주자라고도 할 수 있고 전선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그것을 두고 입장이 변합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금요일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벽을 지어라 국방부 기금으로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들어오는 재해 기금 같은 데서 빼서 이런 주장을 하다가 주말 사이에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오픈을 해야지 된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연방정부 폐쇄한 거 부분적인 오픈을 하고 그 뒤에 협상을 해라.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비상사태를 선포해라. 이렇게 대통령에게 또 조언을 했는데 대통령이나 린지 그레이엄의 그 어드바이즈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협상 주말에 어차피 안 되니까 리트리트를 갔습니다. 부에르 또리꼬로 갔어요. 이것도 지금 보수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한쪽 면만으로 또 비난을 합니다. 민주당의 리트리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날짜와 여러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 아니겠어요. 부에르 또리꼬로 민주당이 선택을 했을 때는 부에르 또리꼬로 그 당시에 허리케인 이후에 여러 가지도 포함이 될 테고 그리고 또 이제 해밀턴 공연을 본다고 또 우파에서 비난을 하는데 원래 리트리트 같은 데 가면 공연도 보고 하죠. 해밀턴이라는 것은 특히 미국의 정치와 연관이 된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크게 키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이미 부에르 또리꼬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상이 안 되고요. 이 멕시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민주당 척슈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벽 쌓기 지지를 하고 이미 벽이 쌓아진 곳도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벽을 쌓는데 그 비용이 지역마다 좀 달라서요. 어디는 언덕이고 평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40만 달러에서 1마일에 1500만 달러까지 굉장히 차이가 크죠. 해서 평균 한 400만 달러 점점 늘어나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실제로 척슈머와 현 민주당의 상원 대표와 그 당시에 힐러리 크린턴 상원 의원도 버락 오바마도 상원에서 민주당이 한 20명가량은 지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다른 것과 바꾼 것이겠죠. 이민안에 대해서 하원은 낸시 펠로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당연히 하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전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왜 그러느냐 하는데 실제로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의 벽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95피트 높이의 뷰티풀한 베리 크고 빅하고 베리 그 뷰티풀한 도어가 있는 95층 높이의 아주 하든 그 컨크리트가 아니라 다 보이는 그냥 울타리 뭐 불과 뭐 18에서 26피트 정도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700마일 정도 한다 해서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지어진 것도 있는데 그게 다 녹슬었어요. 2006년도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국경 안전을 지킨다 할 때 보통 국경수비대가 얘기할 때를 담을 넘어서 오고 이런 경우는 한 90% 정도는 이것은 이제 오바마 시대의 수비대장 얘기니까 좀 깎아 들으셔도 되고요. 90% 정도는 국경수비대가 잡는답니다. 지금 강간범 마약 예를 들어 들어오겠죠.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남부 국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자동차를 타고 그 마약을 그곳에 이제 싣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해서 국경수비 자체를 민주당도 2006년도에 700마일 정도 필요한 데 있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낸시 펠로시가 얘기하는 우리 13억 달러밖에 못 줘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이미 지어진 곳에 옆에 더 울타리를 쌓는다던가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요. 아니면 이미 다 녹슬은 그런 곳을 보호수 공사하는 비용으로 13억 달러를 책정을 하고 아니면 그 비용을 항구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곳으로 마약 같은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통신 장비 같은 것에 쓰자 하는 얘기가 되니까 좀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셔넨니티도 이제 주말에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한 1만 7천 명의 개인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국경을 넘으려고 했다. 팍스의 셔넨니티가 주말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를 보면 56만 6천 명이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9월까지만 1년 동안 통계를 낸 거니까 항구와 주로 이제 공항이나 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서 예를 들어 1만 7천 명이면 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도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의 본토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보다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범죄 비율이 훨씬 낮다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56만 6천 명 가운데서 1만 7천 명이면 3%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 인디비주얼이 크리미널 레코드라는 게 전에도 미국으로 들어오고 했었다는 그런 크리미널 레코드라든가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1만 7천 명 가운데서 63%는 전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을 이제 범죄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범죄를 계산하는 것과 과거의 민주당도 벽 쌓으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 같은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돈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언제 멕시코가 다 나한테 체크를 써준다고 했느냐라고 하지만 했습니다. 50억 달러 100억 달러 정도 한 번에 멕시코가 나에게 체크를 써주기는 너무 쉽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당시에 메모에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됐고 그리고 이제 와서 조금 변형됐잖아요. 멕시코와의 무역을 통해서 번다?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세를 물리게 한다 하더라도 멕시코가 그 정도의 미국의 관세를 물어서 그 정도 돈을 댈 정도의 차이가 없고 새로운 관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관세가 되고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미국이 더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에 많이 가니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소수인종에서 얘기하기를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아담 스미스 민주당이요. 그 뿌리는 외국인 혐오와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반이민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지금 이전에 가장 오래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을 때 빌 크린턴 시절에 뉴트 긴그리치 하원의장이었죠. 그때는 이제 큰 정부 예산을 줄여라 하는 것 때문에 문을 닫았었고 그 이후에 크린턴 대통령이 웰페어를 받으려면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통과시키는데 같이 공화당과 협상을 해서 나중에 크린턴 대통령이 오히려 살아나는 계기가 됐었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백인들에게 이민자, 브라운 이 브라운을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 벽 지어야 돼 하고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think twice.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칸 아메리칸 판사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저 사람 멕시칸이라서 나에게 나쁘게 판결하잖아 라고 얘기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정말로 F자 욕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전명 광고까지 냈었고요. 트럼프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제일 먼저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뭐 등등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백인 백인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언성을 높였을 때 보면은 백인들하고는 안 그래요. 그 CNN의 아코스타도 쿠바게잖아요. 그리고 NPR의 기자라든가 또 CNN의 또 다른 기자, PBS의 기자 다 여자이거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스튜픽한 퀘스천을 하느냐. 내가 당신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정말 너무 많은 스튜픽한 퀘스천을 물어본다. 뭐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몰라. 이런 얘기인데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정확한 질문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백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백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브라운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을 굉장히 자신의 지지층에 맞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왜 지금 국경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폐쇄해서라도 예산안에 이것을 넣어야지 된다. 그 일이 국경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지금은 오히려 그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45년 내지 46년 만에 최저입니다. 트럼프 대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최저인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국경 안전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지난 2년 동안에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안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해서 56억 달러 확보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이것은 국경 안전이 최우선으로 두고 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공화당은 인종과 색깔을 말하기를 굉장히 조금 두려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멕시칸이라서 저 판사가 인디아나주에서 태어났는데 저런 판결을 내리는 거야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공화당이 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에 대해서 이거 안 돼 안 돼. 국경 수비 더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인종차별주의자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못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에 돈을 기부하는 메이저 도너들도 불법 이민자들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들의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해서 good for business. 그리고 민주당은 그럼 더 하겠죠. 더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오히려 빅 도너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이니까 이 셧다운은 어떤 형태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화당도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점점 서로 정치인들 간의 말도 아주 야비해지고 천박해지고 하는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가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 이민 이슈에 대해서 브라운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브라운이 지금은 히스패닉계지만 히스패닉계는 다 알고 있어요. 히스패닉계지만 이 에이션 아메리칸도 인구가 히스패닉계처럼 많아질 때는 또 그 화살이 에이션 아메리칸에게도 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전쟁을 심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했는데 시작은 물론 미국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과 무역거래에서 2018년도에 오히려 2017년도보다 거의 뭐 5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어요. 중국이 적자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이 11.3%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미국이 중국의 수입을 그만큼 2017년보다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국제적인 무역 흑자는 줄어들었어요. 2013년 이후에 최저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이 정도 늘어나서 흑자가 500억 달러 거의 5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이유가 넘버원이 미국의 세금 감면 1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세금 감면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도 지금 세금 감면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전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사업의 규모가 늘어나고 사람이 세금 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연방 적자가 커지잖아요. 이게 세금 감면으로 기분은 분위기는 좋으니까 흥청흥청하다 보니까 이 바잉 파워가 있다 보니까 또 달러도 강세였었고 이게 이제 넘버 세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세금 감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공화당이 주도를 했었던 정부가 오히려 스펜딩 빌이요. 지출 빌을 많이 늘렸어요. 2017년보다 특히 국방부 같은 데가 많이 늘렸지만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달러나 늘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입을 중국에서 많이 했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힘들었죠. 농부들은 너무 많이 콩을 이미 생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수입을 전혀 해가지 않았으니까 무역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른 분야에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봤다 하는 겁니다. 중국은 수입은 7.6%가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달에 쭉 보니까 4.4%가 수출이 줄어들었는데도 1년 전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11.3%가 늘어났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북한과 연관을 시키겠는데 중국이 캐나다 사람을 13명을 구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사람은 풀어줬고요. 최근에 캐나다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려버렸거든요. 로버트로이드 셜렌버그라는 이 사람은 중국에 마약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혐의로 메탄페타민이에요. 해서 처음에 15년 증역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년 증역형은 너무 심하다 해서 말하자면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항소에서 아예 사형을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캐나다가 파웨이의 CEO 창업자의 딸을 미국의 요청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파웨이가 직접적으로 이란과 거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래를 한 것이 됐다 해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딱 체포를 하자마자 중국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중국도 캐나다인 2명을 전 외교관까지 합쳐서 체포를 했고 그 사람들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리저리 해서 8명은 풀어줬는데 협상은 하되 본때는 보이겠다. 이건 아니겠어요. 한 사람에게는 15년형 내렸던 것을 아예 사형을 구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결코 아직까지는 손해보지 않은 것 이 부분도 중국에 드라이브해가는 것으로 가는 것 그렇게 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2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시사 만평에 뉴욕타임스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집무실 안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벽돌로 쌌어요. 벽벽 하니까 월워하니까 보통 때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멕시코 아니 그 집무실이요. 벽돌로 쌓아진 그 안에서 세컨 서밋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서 창가를 샥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키가 작잖아요. 키 작은 노스코리아 이제 군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키가 작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창문 틈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키를 좀 높인 겁니다. 어떻게 높였나. 차이나라는 아주 단단하고 강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몸 반쪽보다도 더 커요. 그런 부츠를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걸고 그 위에 이렇게 서서 서커스단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키 높이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짝살짝 다가가는 모습이 시사 만평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는 자녀들을 조사한다 이런 것까지도 민주당이 들고 나올 텐데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거기부터 잘못됐다 하면서 다 들고 나올 텐데 이때에 노스코리아와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미 이제 말을 맞췄고 또 노스코리아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꼭 핵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거시적인 평화와 안전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이 김정은에게 아주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는 시사 만평이 있는데요. 중국은 별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미국과의 거리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LA통합교육구가 21개월 동안이나 계속 이제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파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거의 70만 명이 해당이 되네요. 교사가 한 2만 5천 명 되는데 교사들은 지금 교육감이 아주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렇게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교사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립학교니까 공립학교니까 기금을 늘리고 여러 가지 대우 등등이 있지만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을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늘려서 학생들에게 좋게 교사들이 더 많아야지 된다 하는 건데 하버드 웨스틀레이 같은 경우는 학생 한 명당 교사 여덟 명당 학생 한 명 아니죠. 교사 한 명당 학생 여덟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립학교가 너무 심하다 하니까 여러 가지 꼭 우리 교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교사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학생들도요 학교에 안 가면 점심 못 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뭔가 돈을 올리는 게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사들도 사실은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8개월부터 2년 정도 더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는데 다른 직업보다 돈을 너무 조금 받잖아요.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요즘은 생각합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